덕기 형한테 자랑할래요 어? 덕기 형한테 자랑할래요 이거? 뭔가 귀엽다 이거 어떻게 부르냐 자랑하는게 아니라 너무 작다 원근감을 이용해도 크게 보이게 아 어 이제 저희꺼 낚싯대 피워서 하려구요 아 뭐 다른 그 Old 너 버스 아 뭐 완벽해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 시기가 없는데 새우에 녹은거 가져가요 저 밑밥통에 있는거 네 한주걱 네 여기를 하나만 만들어줘요 한 번 더 잘 비겨봐요 이번에는 밑밥통에 있는거에요 네 지금 밑밥통 하나 남잖아요 두개 남아요 네 물 넣고 만들어서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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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